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대전환위원회 본위원 및 관사위원을 맡게 된 권양대학교 교수 이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대전환이 무척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는 반드시 지대개혁과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미래교육의 대전환과 기후위기 등에 대한 적절하고도 치밀한 대처 등 다각적이고도 유기적 연계와 조화 속에 세심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회대전환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이 자리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힘찬 출발이길 바라며 박수와 함께 본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출범식을 빛내주기 위해 바쁜 일정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태웅 한빛 미디어 의장님께서 원래 저희가 영입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약간의 혼선이 생겼습니다. 저서도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제가 어느 날 깨어보니 선진국 그 내용을 제가 저녁 때 퇴근하고 읽기 시작해서 그날 저녁에 다 읽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공감이 많이 가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너무 일치하는 점이 많아서 제가 그때 바로 전화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길을 제시해 주시는 훌륭한 분이셔서 저희가 영입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절차상 처리할지 연구를 한번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사회대전환위원회를 맡아서 새롭게 출범을 하시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몇 면도 가히 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부족함이 전혀 없는 훌륭한 분들로 보여집니다. 누구나 그런 말들을 다 합니다. 지금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주기적 팬데믹으로 질적인 대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변화의 시기에는 많은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 변화에 적응하고 또 그 변화를 선도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겠지만 또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 변화에 이끌려다닐 경우에는 도퇴 위험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대전환위원회가, 사회대전환위원회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주시고 또 그에 맞춰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서 그 정책들을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추미애 전 대표님께서 지대개혁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데 대표 시절에 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는 갑자기 무슨 소리지?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걸로 그때 당시에 저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제이고 특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불로소득, 과도한 불로소득은 사실 근로욕을 고치, 떨어뜨리고 사회 통합에 크게 저해가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국가의 부우 중에 평균적으로 20% 또는 25% 가까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서복을 푸고 오늘의 우리 국민들께서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주원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대개혁을 통해서 다시 노동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주요 의제 중에 디지털 드나 기후 정의 교육 혁신 부분은 제가 수없이 강조에 맞이하는 전환적 성장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선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좌표를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사회대전환의 깃발을 들고 본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추미애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매주 메타버스를 통해서 지방에 희망을 드리고 세상을 바꾸겠다와 국민과 더불어 공감을 해주시는 후보님께서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도 우리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 오셔서 소중한 말씀을 위원장님 마이크를 잔치 가까이 마이크 전환이 안 됐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국민께 지역을 다니면서 매주 희망을 드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님께서 오늘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축하 말씀을 방금 해주셨습니다. 그 속에 좋은 메시지 우리 사회대전환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박태웅 의장님께서 사실 영입 인재 중에서도 인재이신데요. 후보님께서 이렇게 또 영입 준비를 밟고 있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사회대전환위원회에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사실은 영입 인재이십니다. 후보님. 맞습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저의 지대개혁과 후보께서 구상하고 있는 기본소득 이런 것은 함께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극화 불평등으로 사회 진입 자체를 갖지 못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우리의 2030세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되지만 준비할 기본 어떤 여건조차 우리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이런 강팍한 세상의 문을 우리가 새롭게 열겠다 하는 각오를 다져야 될 때인데 경선 과정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그런 의지, 구상과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평소의 뜻이 가장 잘 조화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그걸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명추연대 이렇게 포장을 씌우려고 했지만 저는 개혁이라는 개혁과 대전환이라는 그런 사회의 어떤 대화두를 던진 울림이 큰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사회대전환위원회도 경선 때 저를 도와주셨던 좋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후보님께서도 대강 지대개혁, 디지털 전환 또 기후정의, 교육혁명 이런 네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복지와 또 신세대 평화는 다른 또 좋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선거 캠프에도 도와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먼저 하시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님께서 우리 후보님의 어떤 장점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은 우리 후보님께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기납적인 정치를 풀어가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실용적으로 던지고 그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귀납적 정치 방식을 어떤 여의도 정치와는 아주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쉽게 잘 설명해 주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정치라는 건 하나의 큰 대의를 정하고 거기에 수렴해 가면서 거기서 정책을 풀어내는 것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정말 실용의 정치로 국민들을 감동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회대 전환위원회는 바로 그렇게 후보께서 현장에서 던지는 정책을 또 거꾸로 어떤 사회가 나아가야 될 큰 방향과 목표에 맞게끔 하나의 흐름을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적인 정책보다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틀을 국민들께 쉽게 이해되게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후보님께 그런 방향을 드렸을 때 그 후보님의 어떤 영민함으로 정책이 또 여기서 또 샘솟듯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후보님께 어떤 우리 사회 대전환의 방향을 더 많이 틀을 만들고 또 정치하게 정교하게 해나갈 텐데요.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기후 정의에 대한 어떤 행동을 좀 보여달라. 기성 정치권을 질타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애초부터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 대전환 방향이 바로 지금까지는 앞으로 치고 나가는 데 급급해서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회 대전환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도록 어떤 약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대전환 방향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대개혁이나 디지털 전환이나 기후 정의나 교육 혁신에 있어서도 그런 모토를 세워서 후보님께 많은 정책 좋은...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본위원회 박태욱 수석 부위원장... 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해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지나치게 과찬을 해주셔서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 중서부에 사삭 최악의 토네이도가 불을 닥쳐서 마을을 초토화하고 1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섯 개주에 걸쳐서 무려 30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여름에 부는 토네이도가 어이없게도 따뜻해진 겨울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에 뒤처지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거대한 문제는 그만큼이나 거대하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회대전환위원회는 이런 위기를 신속하고 과감한 대전환을 통해서 헤쳐나갈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지대개혁, 디지털 대전환, 기후정의, 교육혁신 네 가지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집단지성의 나라입니다. IMF 경제 위기를 금을 모아서 헤쳐나갔고 국정농단을 촛불혁명으로 바로잡았고 일본의 경제 제재를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료 시민 여러분들의 지위와 집단지성을 요구합니다. 2021년에 대한민국은 어떤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해야 이 위태로운 대전환의 시기를 우리가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들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열어 질문을 모으고 전국의 시도를 다니며 질문을 듣겠습니다. 사회 대전환의 위기는 20대와 30대를 60대와 70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와 야도 진보와 보수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배에 구멍이 나면 우리는 모두 함께 가라앉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사회대전환위원회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시대가 내려준 아젠다로 만들어 5년 동안 성실히 수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은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히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공동 부위원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원 한양대 국제대학원 원장입니다.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입니다.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입니다. 고일석 더 브리핑 대표 기자입니다. 후봉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입니다. 사회를 보신 전 교수입니다. 이진 권양대 인문융합부 교수입니다. 장영성 전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홍영훈 전 아프리카TV CTO입니다. 정책위원과 기획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삼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입니다. 뒤에 계십니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표 교수입니다. 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소장입니다. 박현희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입니다. 신유섭 전 연세대 교수입니다. 신재준 전 KT 상무입니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원 교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칩니다. 좀 전에 사회대전환을 위한 4개의 아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아젠다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퍼포먼스를 통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후보님과 위원장님은 잠시 판넬 양쪽에 자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강수, 박태웅, 은우군, 김유근 위원님 자리를 빨리 해주십시오. 정강수 교수님부터 지대개혁 뜯어주시지요. 정강수 교수님부터 지대개혁 뜯어주시지요. 정강수 교수님부터 지대개혁을 통해 불공정 양극화 해소가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태웅 위원님 디지털 전환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지털 혁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려집니다. 은우군 교수님. 네, 기후 정의를 뜯어냈더니 지속가능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은 교수님께서 교육혁신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님과 위원장님의 퍼포먼스도 있으신가요? 네, 저 위에를 뜯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사회대전환위원회를 뜯어볼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회대전환위원회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초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후보직속기구인 사회대전환위원회가 뜻깊게 출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사회대전환위원회 파이팅!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회대전환위원회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뒤에 정책위원님, 기획위원님 함께 가셔서 전체 사진 한 번 찍겠습니다. 뒤에 같이 가시죠. 다 같이 서주십시오. 네,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그냥 좁더라도 옆에 그냥 쫙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오른손 한 번 들어주시고요. 대한민국 빅체인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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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